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메카닉하게 바뀌었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싱글 코옵을 루닝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네임 이재 제이콥 카이로의 장갑차가 멋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예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본데? 참수 당했네 그냥 만약에 잘못된다면, 너는 절대 존재했지 오류 났나? 어 아니구나 PC 게임이어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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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굴레곱수가 우리지 어 우리가 그치 약간 그게 뜻이 어둠의 무슨 조직 이럴 거야 오케이 아킹 모듈이 있는 곳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완전 시대가 아이언맨인데 이거 기계식으로 됐다 그러더니 저런 것도 완전 터치패드로 그냥 진짜 막 그 토니스타가 짜비싸듯이 그냥 딱하네 그치 어 왓그러보니까 전체 전부다 그냥 산면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기계 그냥 방송하기 방송국이 있다면 천국이 여기가니까 어 뭐야 오오오오 본부 본부 본부를 안했다 인터넷 방송국기지 개블랙당했다 영정당했다 영정 철원기지에서 방송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시작했습니다 어 이거 저기야 이거? 어 형 여보세요 어 왜 왜 아 여기 계시네 계셔 어 갑시다 빡빡이 빡빡이 갑시다 네 갑시다 참고로 여캡니다 우와 이거 뭐야 바퀴야? 어 뭐야 이거 바퀴 같은데 어 그러네 와 막 터지는 것 봐 우와 와 뭐야 어떤 놈들한테 기습 받은거지 우리가? 블랙옵스 기지가 터지면서 시작하네 그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영화 개봉한거 봤어? 어 네 로브네이션 아닌데? 어 마치 그런 그런 시작처럼 되네 거기 보면 FBI가 폐쇄되면서 시작하잖아 그냥 친구 없지 미안해 영화를 보러다녀야지 아 불다 아 저 목적지 저기다 아주 간단히 명료한데 아 제가 스포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시작 배경이 줄거리가 그런데 줄거리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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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정확히 모가지를 확 다 돼 그냥 아 아 아 이름 뭐야? 그지 제 캐릭터 어떻게 생겼습니까? 캐릭터 예 평 좀 해주세요 전혀 여자 같지 않은데? 전혀 여자같지 않아? 아 할머니 난 저 나 지금 머리 없지? 없어 없어 어 여캐 나중에 영상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대머리 여캐를 해가지고요 그지 제 캐릭터 좀 상남자잖아? 어 어 근데 이거 상남자이 상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는게 나중에 결국 우리는 메카닉 뚜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하하하 어 쓸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아이언맨 슈트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야 헤일로 어 어 테일러 우리 스토리스토션에 오 내 목소리다 오 내 목소리다 레디 웬 유어 와 전혀 다 죽이네 1당 100이네 얘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여기가 블랙옵스 기지랑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왔는데 왜 여길 다 죽이지? 같은 팀인데 네 분 일어나는 건가 아 그렇구나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지금 여기 통제실이네 맞네 맞어 통제실에서 뭔가 해가지고 여기 뭐 스파이가 침투해가지고 여기 털었나봐 테일러 스탠리스토션을 해서 뭘 찾으라는데 어 어 얘 아냐 어 한 명이 더 있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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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야 어 어 야 야 어 어 어 아 어 어 아니 어 아! 거기 위험해! 아니야, 지금 가슴팍을 벗겨놓고 어떻게 저기를 때리냐? 저런 건 뭐하러 윗돌이를 벗겼어? 어, 개붙... 어, 개 같은 거! 야, 그 정도인 게... 우리 파들은 지금 백인이잖아. 근데 저건 다 흑인이다? 미니스터들은 단순한 위기 때문이다. 알았다. 다음 위기를 확인해. 아, 저 정도면 사람도 아니죠, 진짜? 우리 정보를 찾아봐. 아니, 넘길때마다 뭐하는 거야, 이거는. 저걸 팔 잡고 뭐하려는 거지, 저게? 저렇게...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저런 거 기름 붓는 거지, 그치. 룬님, 마이크 좀 키우세요. 나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말이 왜 사라지셨어요? 혹시... 뭐, 동생분 오셨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나 뒤에서 아이템 먹었거든. 네. 아, 지금 이걸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찾게 하고 본인은 아이템 드셨어요, 지금? 아, 뒤에 아이템이 있더라고, 뒤에 돌로, 돌아보는데. 거지도 아니고 무슨... 쓰러지는 건 다 주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 아, 얘다. 찾아야 돼, 내가. 빙고. 어, 딱 보니까 얘다. 찾았어. 마이크 좀 줄었어, 형. 2분이요. 2분이요. 어어. 내가 시간을 줄게. 자, 이 놈은 아무것도 없었거든. 너, 그 경험의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믿어. 내가. 믿어. 아, 예. ㅈ, 믿으래. 형, 형. 형, 형. 방금 형 목소리 아니야? 트러스트 미? 아뇨, 얘가 있어, 핸들 위기. 아, 그래? 목소리 칭찬해 주려고 그랬네. 어어. 어, 뭐야. 어어, 어, 어어, 왠 로버트야. 아, 형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어, 맞았다. 아, 형한테 총 안 쏴지네. 어, 다행이다. 아.. 아, 이거, 이거 앞에서 이렇게 막 머리 하다 보면 팀키 되니까. 나 이거 싱글은 총을 못줍네 아직 튜토리얼이어가지고 그럴거다 아마 오케이 어 저 위로가야 된다 자 갑시다 자 마모나가 내가 엄호해줄게 아 역시 총소리가 이 정도는 나야 할맛이 나죠? 그쵸? 사운드 좀 올려드렸습니다 어 잠깐만 엄폐하면서 정면 엄폐 오케이 오케이 오 얘들 허걸나게 잘 쏘네 무슨 이 정도 난이도를 코흡으로 하고 있죠? 너무 쉬운데? 뭐야 이거 후레차 여기까지 다 같이 와야되나봐 아 그래? 어 아 핸드릭이 가야되나봐 얘가 문 열어주잖아 아 그러네 무슨 손에 무슨 고안키가 달려나 만능 열쇠네 쟤가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같은데? 어 아니 여기라고요 님 아 그래? 형님 여긴 뭐야 몰라 얘가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내가 여니까 여기 딱 보니까 아이템방이다 어 그래? 어? 아 잠깐만 우리 침투 두군데로 할 수 있는거 아냐? 어? 그치?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근데 총이 안싸지는데? 어어 총 안싸지는데 잠깐만 어? 형님 여기가 어어 아 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헬리엘은 카이로아의 유명한 혜명이었는데 너는 모델의 프로파간디를 지켜봐야죠 그들은 우리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젠장! 좋아요, 가자! 여기, 이 쪽! 문을 열어줄게요 아, 얘도 동료네. 다 죽어가는데, 얜 시체인데 반송장인데 반송장. 음... 미니스터! 갈리! 헤드릭스! 너 싸울 수 있어, 클리오. 자막 켜서? 자막 켜세요, 지금. 오디오에 있으니까. 자막 켜고 합시다. 오케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왔어. 렛츠 무! 태러, 패키지 플러스 1. 공룡 구출해서 가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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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소리가 좀 안좋은데? 왁잔치깔라는 소리나는데? 그러게. 아, 여기 문 열면 있다. 느낌이 딱 있지, 그치. 개같은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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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내가 오른쪽 맞을게. 있어, 있어 정도가 아닌데? 위에도 있어. 여기 있고. 오케. 근접 공격 없나? 브이브이브이브이. 아, 어어! 나, 나 패드야, 야. 어, 그 앞으로 가면 안되네. 뭐야, 던졌는데? 여보세요. 아니면 근접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아니, 수류탄이 중요한게 아니고, 무슨 앞에 가면 쓴 아이언맨이 있어. 어, 저기야. 개많아. 자, 탄다. 여보세요. 앞에 적을 보고 그냥 가세요. 어어, 어어. 아이씨, 죽어라. 개머리판으로. 어어, 야, 폭탄 누구야. 나야, 잘가아아아아아. 흐흐흫. 이거지, 그냥. 아이씨. 됐을. 아이씨, 이거 엘리베이터나 타려고 이렇게 했구만. 야, 폭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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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위에 떨어졌었어. 어, 흐흐흫. 폭탄은. 원래 팀필. FBS 꿀맛 아찜. 아닙니까? 오, 위에서, 위에서 총, 총. 야, 위에서 총알봐. 조졌다. B버튼 누르고 난 앉아야겠어. 어어, 총 안쌔지는데? 우와, 테일러야, 테일러. 우와. 우와. 야. 야, 우리 찢었대. 지들이 다 죽었네. 와, 시체해봐. 하하. 그러게. 야, 이걸 세 명에서 다 죽인 거야? 얘네들 갑옷 좀 봐. 와, 얘네들 좀 있어 보인다. 그러게. 어. 한 네 명이네, 네 명. 응, 네 명에서 다 죽였네. 응, 네 명에서 다 죽였네. 그치. 그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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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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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네들 쫄아있는 것 봐. 엑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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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와, 은신하는 것 봐. 마지막 대사 들었어? 레츠 롤이라는데? 롤. 아. 롤하러 가자는데? 개 징작이 듣고 있는데. 마지막 대사가 레츠 롤이야. 와오오. 엘로엘이 그 약자잖아. 웃는. 웃는거 약자잖아. 그럼 외국인들이 그런거잖아. 아. 야 밑에 너무 많다. 잠깐만 이거 비행기 타고 우리 탈출하나본데? 어. 어. 아니다. 비행기 넘어가네. 아냐아냐. 어어. 아냐아냐. 어 잠깐만 어 폭탄 어 어 나 누웠죠 여보세요 먼저 누우시면 어떡해 롤 다이아님 이런 게임 못하세요? 아니 한번 누워보고싶었어 빨리 살려줘 야 됐다 아 역시 이 맛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돌 어디계세요? 장갑차가 있다고? 어 으하핳하핳하 아 잠깐만 우와아 야 저거 뭐야 저거 이거 분명히 다른데로 가는길있다 apc 뭐하라는데 폭탄설치 이런거 아닐까? 근처로가서 그러면 진다! 가만있어봐 오우 오 여기 멋있다 여기 멋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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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 다운이네 아 다운시켰네 탱크 부숴어 장갑차 우와 무슨 최강부대야? 오케이 총알 먹고 NPC들 지능이 높네 나도 총알 충전 총알 감아가지 여깄다 우와 폭탄 여보세요 폭탄 던지실때 폭탄 던질때마다 그리로 가세요 어떻게된게 저거 죽지를 않네 마콧형이 저희 국장님이 서든이라고 깠다구요? 사실상 그렇게 타격감이 좋진않아요 어 약간 최적화가 잘된 느낌이네 모르겠 아 그래 내가 컴퓨터 사양이 좋은거야 그런거야 어 내가 사양이 좋은가보다 나는 풀옵션이거든 오우 왜이렇게 많네 애들 와 이거 장갑차한테 더있네 어우 물량 미쳤어 어우 어딜 숨어야 될지 모르겠네 형 내가 지원해줄게 끊게 끊어 끊어 앞으로 가지말고 아 아 파킹 플랜B라는데 플랜B는 뭔데 계획 계획이 잘 안됐다는거지 그냥 아니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NPC들이 안와서 그냥 다 부숴주는데 쟤 걔도 너무 센데 아 저 빌팅을 안하는거네 아 저기로 가야되네 가자 마구나 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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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알 구워 오 미스에 많은데 새까매 개어두워 뭐야 어 우와 오케이 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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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근접 공격 없나 VVV 아 너 너 R R RST 클릭 아니야 아 근접 LST 클릭이나 그런거 아니야 아 근접 찾았어 근접 찾았어 어 나 다 죽였다 헤드여서 여보세요 으응 하으 내가 관다놀이 다 훌둭했지 그 하나정도 남겨주셔야지 그거를 아 마지막 하나는 NPC가 죽였어 시원하게 쏘더라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네 저거 어 저거 타고 가는건가? 어 이거 그냥 어어어어어 어 잠깐만 야 이거 타고 가는게 아니네 어 뭐지? 아씨 존나 센척하더니 그냥 쓰러지네 그냥 센척만 했네 이케 얍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ul 야! 야! 근접 꿀잼이야? 어허허허허헣 나 한번 근접한번 꿀잼한테 갈테니까 형이 한번 뒤에서 백업 한번 해줘그냥 넘어갑시다 어! 근접 한번 나눠갈게 어 뭐야 어어어 여기 아니야 이거 이상한데 여기? 가만있어봐 여기 근처에 뭐 문 연다 어 그런거같애 잠깐만 폴리쉑? 여기 뭐 온다는건데? 야 기계 기계 오 저 개같은거 저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테일러를 보호하래 아 이거 200 아 맞네 아아 되네 되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오케이 우와 미쳤네 저거 우와 방금 봤어? 여보세여! 이거는 진짜 컨트롤 진짜 총 FPS 무슨 마우스라는거 맞으세요 지금? 헤드로 하는 사람 보다 못해도 어떻게 땡겨 뭐야 이거 뭐 탈환이야 이거? 진지나서 대사 끝나고 우리 부르겠지 우와 나 이런거 타고싶다 야 뒤에 구멍 2개 되어있는데 타고 갔다 여기 일단 다 몰라 몰라 할수도있으니까 무인승차에 무인승차 그렇지 무인승차에 무인승차 레알 자리있는 그냥 어 여기 자리 2개있는데 어디 어 어 진짜야 어 미친다 폭탄 여보세요 아 이거네 아 됐다 아 우리 두자리 딱 기어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와 진동좋다 야 이정도 타격감은 내야지 기본 FPS가 야 일반총이 이정도 쏴야지 이제야 좀 손맛이 있네 이거거든 앞에 그냥 다 부숴버려 그냥 와 와 비행기고 뭐고 없어 그냥 와 어 오 차 돌린다 오케 오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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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숴버려 그냥 그냥 여기는 사기인거지 그냥 펜서비스 야 펜서비스다 이거 elements zone puller 어엨 여보세여 어어 잠깐만 어디 쏘는거야 이거 아어어어 와 개깜짝 놀랐네 뒤예耶 뒤에는 내가 안가 어 잠깐만 어 이거 공북 게임인가? 어어 어유씨 아 됐다 됐다 아 소름이 타기 위해 만드네 그러니까 어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어 뭐한다 뭐한다 뭐 타고 다 부숴버려 타는 것들 야 로버트 앞에 타고 헐러네 개껴어버려지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어 나 빠졌다 개가 뜨거 안전벨트 여기까지인가? 아마 팬서비스는 여기서 심하이로 세컨드패스라는 두 번째 지역을 지나가네 탱크 내리니까 저거 하나 못 부수네 어 잠깐만 형 뒤에도 있어 뒤에 어 뒤에 뒤에 저거 잡아야 돼 너무 아파 이거 어우 그거 수류탄 좀 쓰세요 그리고 나 쓰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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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팀이야? 아 아니다 장갑차 어 눕기 일보직전이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아니 여보세요 아 이거 디펜이야 디펜 지키는거야 지키는거 아니 개같은거 쟤네들은 왜 안에서 지키고 우리는 아 못 들어오게 안해 이것들? 어 오우 기계다 우와아아아 이런 이씨 설마 다리까지 다리 그러지마 다 해보였어 안 돼 그쪽 손만은 야이 개자식아 와아 미쳤다 와아 테일러가 진짜 어 테일러 머리 쌓인거 같지 지금 이런데도 살아있어 근데 죽인거? 테일러 일으켜주고 머리 죽음 총맞은 소리라는거 같은데? 아닌가? 디게를 부신 소리 아닐까? 어 테일러 죽었을까 죽었을거 같애 왠지 뭐다 뭐 많이 나왔다 나 아홉개다 잠깐만 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거야 지금? 아 나온거는 아아 경험치랑 그리고 뭐 총 그러네 뭐 총들같은거 뭐 풀렸네 기계가 7개야 아 그래? 이즈 그건 영이 마우스고 내가 패드였어 그래 흐흫흐흥 여-가가 네 어디야야? anyways, just relax it'll be fine there, I'll go I'll probably have the plan I'll let you keep the plan I will always guess to the top of the tank, I hope it looked good I'll go ahead and see how long it goes Who are you? 개조되는건가 테일러라는데 아까 보니까 테일러도 팔 기계잔데 그니까 아 이게 지금 결국 기계인가 요즘 게임이 메탈기어 솔리드5도 그렇고